최신 인기가요 자 오늘 함께한 아이돌은요 이분들 없으면 가요게 안됩니다 미트삐 믿고 듣는 비투비 봄바람과 함께 나의 바람으로 컴백했습니다 비투비표 청량 발라드 곡의 데뷔 이후 최초의 댄스 챌린지까지 데뷔한지 11년이 지나도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입니다 비투비의 민혁 후니아일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4, 본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요 나의 순으로 할게요 형은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허타 민혁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러브게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누나 정말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이 길어졌어요 목 빠졌어요 완전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진짜 가족 인사만 듣고 우리 가족 얘기 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의 프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비투비 멤버 중에서도 두 분이 지난번에도 오셨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완전체 앨범때도 두 분이 오셨고 민혁씨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러브 에피소드라는 수요일에 네네네네 연기하는 드라마 드라마 뮤직드라마 코너가 있는데 우리 민혁씨가 정말 자리를 잘 빛내주셔서 지금 공찬씨하고 1년 넘도록 그 코너가 계속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 닮은 꼴로 영입을 하셨네요 잘생긴 분들 그래도 목소리 좋은 분들 형을 못 잊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왜냐면 다 방송사에 DJ로 가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또 만날 수가 없었고 아마 그 연말에 상 받을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모르셨겠지만 사실은 민혁씨한테 상을 주려고 그 시상을 하려고 제가 SBS DJ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사를 바꿔가지고 시상을 하러 간 거였어요 맞아요 민혁씨하고 이기광씨한테 상을 드리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간 거였어요 근데 정신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 왜냐면 누구한테 상을 받는지 너무 떨려가지고 그쵸 막 수상소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사를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드렸었는데 민혁씨 때문에 간 거였습니다 와 진짜 이게 약간 뭔가 배로 낳진 않았지만 뭔가 누나가 낳고 기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사실 누나 낳아서 키웠죠 뭐 제 소윤 누나한테 라디오를 배웠거든요 잘하고 있죠 지금 아우 그 뭐 DJ상도 받고 그렇죠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네 최고의 선생님 큰사랑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에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DJ상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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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게임 최고 푸니엘씨는 그리고 허리 부상 때문에 우리 걱정하시는 멜로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그냥 진통제 계속 먹으면서 이제 아이고 괜찮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산책 아니 정말 산책 산책 막 종종 하고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아니 그 챌린지 하는 걸 또 제가 봤는데 재현씨하고도 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시고 무대가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비투비와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2012년 데뷔잖아요 네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팀들이 정말 전쟁처럼 진짜 엄청 뭐 뉴이스트에 뭐 엑소에 뭐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2012년에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큰 사랑을 받았던 음악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오늘 이어가 볼게요 먼저 2012년 인기곡부터 시작합니다 제 주제곡입니다 미스웨이 남자 없이 잘 살아가 2012년 인기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웃어요 이거 웃겨요? 아니에요 공감되세요 네 남자 없이 잘 살아가 그 당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스웨이는 고혹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의상이라던가 또 미스웨이 봉 그 철봉 같은 봉도 있었죠 맞아요 커튼을 또 열면서 퍼쉬 활동 때였죠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을 무대에 이제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비투비 이제 무대 보면서 또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민혁씨의 민소매가 아 네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네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그 민소매가 네 원래는 반팔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요 저 봤어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네 그거를 이제 새로 잘랐어요? 잘라내신 거죠 리폼 리폼을 하신 거죠 아 근데 여기 우리 민혁씨의 팔근육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네 첫 방주에 입었던 모든 민소매들이 네 네 하나같이 민소매가 아니었대요 아 그러면 다 리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실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민혁씨 때문에 네 비투비합니다 아 맞아요 오 진짜 저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네 네 항상 이렇게 관리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특별히 제작된 의상이었네요 아 우리 푸뉴엘씨 레드 그 가죽도 예뻤어요 자켓도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의상 그거 근데 이번 무대에서는 바꿨어요 그게 약간 어깨뽕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너무 과해가지고 네 너무 약간 크게 나와서요 네 이렇게 하고 머리가 더 작게 나와가지고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아 예 바꿔서 네네네 아 그러면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조금 뭐 파이브백이라든지 조금 펌핑해주고 촬영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아예 안 했고요 오히려 음악방송 때 이제 첫방을 앞두고는 덤벨을 챙겨다니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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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끝낼 수 있는 루틴으로 좀 펌핑을 시키고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면 MBC 음악방송 할 때는 아 그날은 안 했어요 안하고 MBC 음악중심한 날은 안했고 아니 어저께는 어저께는 그냥 우리 베스트에다가 긴팔 입지 않았어요? 너무 편해요 그게 편하죠?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주에는 노출 없는 의상으로 부탁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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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리엘씨 팔 노출 원해요? 아 아니요 민혁이 형 팔 노출을 원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민혁씨 팔 노출 원한대요 아 가리는 거는 제 담당 아 네네네 아니 이번에 다른 멤버들은 이제 별로 노출이 없어서 맞아요 우리 민혁씨 아마 서은광씨가 민소매를 안에다가 입고 밖에 이제 뭐 자켓을 입었죠 있거나 네네 그래서 뮤직비디오 또 음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0분짜리 루틴이 있었군요 피곤해 죽겠는데 해야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니까요 시험시험 하세요 어 민혁이 형 어디 갔지 하면은 혼자 구석에서 아 그렇구나 맞아 그 민소매라서 보충이 또 있습니다 나름에 그렇네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2012년대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전국민의 골반을 들썩이게 했던 역주행의 아이콘 EXID가 2012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아래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걸그룹 댄스에는 특화된 우리 민혁씨의 안무를 거의 이제 외우고 계시네요 노래에 너무 취해서 멘트를 쳐야 되는데 계속 노래 춤추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이콘에 엘씨가 위아래 작사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모신 두 분은 항상 모든 곡에 작사에는 다 참여를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그렇고 민혁씨가 해븐과 문라이드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곡설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헤븐이라는 노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이게 천국이 아닐까 그냥 그 자체로 표현을 한 노래고요 영원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억겁의 시간만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노래고요 그리고 문라이드 이 노래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문라이드로 설명해주시고 아예 들으면서 예요 아 헤븐 얘기 좀 더 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거는 시청자들이 이제 들으면 돼요 이번 트랙 헤븐입니다 네 그리고 문라이드는 그다음 문라이드는 노래 나아요 자 말 그대로 이제 밤에 드라이브하기에 듣기 좋은 노래로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저희 멤버들이 또 뉴 잭스 스윙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레트로한 신스팝 장르로 좀 바람을 느끼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다 밤에 드라이브할 때 이런 곡 여름밤에 특히 달리면서 문 열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푸니엘 씨는 두 곡 중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곡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도 이제 뉴 잭스 스윙도 좋아하고 약간 레트로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문라이드를 좋아했습니다 네네 혹시 뭐 녹음할 때 디렉트 좀 봐줬나요?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주세요 민혁이 형은 근데 웬만하면 본인 곡은 다 디렉팅을 하고 비하인드는 녹음 금방 했어요? 푸니엘은 원래 항상 금방 하고 저는 이제 푸니엘 파트는 거의 이제 안 만져요 그대로 살려요? 워낙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현식 씨도 엄청 싱잉랩 너무 잘한다면서 감사합니다 미쳤다며 엄청 칭찬을 했잖아요 네 아주 제대로 그냥 요새 폼 미쳤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손대지 않고 살리는 편이고 푸니는 터치를 안 하고요 정말 조금 뭔가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경우 아니면 다 그냥 그대로 살리는 편이고 이제 녹음할 때 은광 씨가 수정을 가장 많이 하는 왜요? 거기 고음 때문에요? 고음을 많이 맡기도 하고 본인도 약간 완벽주의라서 녹음 시간이 항상 가장 오래 걸려요 완벽해요 은광 씨 그리고 라이브를 제일 잘하는 멤버이기도 한데 녹음할 때는 좀 헤매요 아 또 그러나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녹음하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이제 라이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또 제일 잘하는 멤버고 성재랑 은광이가 두 명이 좀 녹음 시간이 긴 편이고 아 그랬군요 근데 그래봤자 비투비라서 네 아마 되게 짧은 편일 거예요 다이어트님이랑 비교는 그리고 이제까지 11년을 호흡을 맞춰왔는데 사실 정말 척하면 탁이죠 비투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문 라이드 4번 트랙입니다 문 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수록곡도 다 좋아서 여러분 망관부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6위 공개할게요 defe투비 Aberdee immer 네 유닛 신드롬을 일으킨 분들이죠 애프터스쿨의 유닛 오렌지 카라멜의 립스틱이 2012년 인기곡 6위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엄청나게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오렌지 카라멜 립스틱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차근차근 계단씩 성장하며 정상을 찍은 분들이죠 성장돌 뉴이스트가 2012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뉴이스트 러미 흐르고 있습니다 뉴이스트 팬덤명이 러브라서 러브 들어가는 가사 굉장히 많습니다 비투비도 역시 우리 팬덤명이 멜로디라서 가사의 멜로디가 속속속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멜로디를 모집할 때 뽑을 때 음치박치 안된다 이런 건 없죠? 아우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 아니 이번에도 응원법이랑 다 잘 들리죠? 아 네 마지막에 막 엔딩에 막 노래 이렇게 따라할 때도 너무 잘하니까 저희가 매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얼마나 연습을 해오셨을까 연습 많이 했겠죠 물론 그 멜로디 분들 가운데 정말 음치나 박치가 계실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분들은 또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리고 떨려서 음악에 또 내 목소리가 혹여라도 방해가 될까봐 얼마나 또 떨리면서 왔겠어요 그 노력을 생각하면 좀 많이 감동적으로 멜로디 가입하면 음치박치 완치돼요 음치박치 타파 멜로디 가입하세요 멜로디한테 한마디 남겨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뉴스트 멤버들이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 배우, 디제이 배우, MC, 민영씨도 디제이 하고 있잖아요 디제이 하면서 꽤 오래됐잖아요 그쵸 제일 좋은 거 하나랑 힘든 거 하나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정말 말하는 방식이나 습관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좋아진 거 아 그래요? 네 말주변도 좋아지고 이게 사람들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대하는 그런 것도 낯가림도 사라지고 아 좋아졌어요 그게 제일 좋고 단점은 힘든 점은 힘든 점은 이게 적응이 된 거 같은데 적응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디제이로서의 삶이 적응이 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계속 항상 새로워요? 이게 꾸준히 이제 뭔가 반 직장인이 된 느낌 아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프리랜서의 삶을 살다가 아 그렇죠 이게 고정으로 빡 박혀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디제이만 하는 게 아니고 멤버들이랑 개인 활동을 또 꾸준히 하니까 뭐 허타도 해야되고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계속 없는 거예요 슈우 맞아요 너무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여행도 못 가고 맞아요 푸니언씨가 보기에 우리 민혁씨가 라디오 디제이 하기 전하고 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제 멤버랑 같이 활동하면서 점점 그 체력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핸드폰도 방전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진짜 거의 없으니까 활동이랑 겹쳐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라디오 디제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형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영향이 있는 거 같긴 한데 체력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력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전되는 거에 영향이 있나요? 한 요소 그렇군요 약간 잘 수 있는 시간에 이제 헬스장을 가니까 그래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나 맞아요 맞아요 다음 날이 돼서 끝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5위 공개할게요 매번 색다르고 유니크한 컨셉을 보여줬던 에펙스의 일렉트릭 샥 2012년 인기곡 5위 차지했습니다 에펙스 일렉트릭 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펙스는 독특한 컨셉으로 많은 음악 퍼포먼스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창섭씨하고 폐우 안무가 있죠 푸니엘씨 이번에 어떻게 연습할 때부터 무대까지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근데 뭔가 둘이 뭔가 합을 맞춰야 되거나 그런 건 크게 없어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 원래 저희가 지금은 무대에서 전원 핸드 마이크를 쓰긴 하는데 핸드와 헤드셋을 한 둘 넷 혹은 셋셋으로 맞춰서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둘이 페어 안무가 있으니까 푸니엘은 헤드셋으로 하기로 했었고 창섭이도 이제 동작 자체가 양손을 쓰는 게 춤이 더 예뻐 보이니까 헤드셋으로 모두가 유혹을 했는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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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죽어도 핸드를 쓰겠다 헤드셋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핸드를 끝까지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방송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핸드로 쓴 거는 팬분들이 커스텀 마이크를 제작을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크를 그렇게 된 거 다 같이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핸드로 결정이 났죠 그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이 터지진 않았어요 창섭씨하고 연습할 때 첫 주라서 없었던 것 같은데 2주차가 이제 좀 웃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조만조만 네 슬슬 장난칠 거예요 창섭이가 슬슬 장난 나올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노래 참 잘 만들고 잘하는 뮤지션이죠 싱어송라이터 크러쉬가 2012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톱10 오늘 비투비의 푸니엘 민혁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비투비 러브게임 혹은 비투비 박소현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우리가 러시아워로 마무리를 했는데 크러쉬의 러시아워 챌린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야야야 챌린지도 네 정말 너무 핫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핫해졌어요? 그래요? 어디서 핫한거지? 아니 막 후배들이 너무 재밌다면서 선배한테 사실 11년차인데 어떻게 반말하는 기회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고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대요 후배들이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나 야야야 챌린지 한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누나한테 저희가 해야지 그게 챌린지가 의의가 있죠 저한테 반말하시려고 이거는 뭐 챌린지니까 맞아요 최고 최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게 M사에서 하는 주헌씨가 몬스타엑스 주헌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20초동안 얼음이 돼있었는데 우리 푸니엘씨가 나와가지고 안아주더라고요 저희가 리허설 때까지도 안했다가 생방송 때 갑자기 한거에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주헌씨 얼굴이 그때 너무 백지장이었나요? 갑자기 왜 나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눈 마주쳤거든요 네 그렇죠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 깜짝 놀랐죠 거기도 연차가 꽤 있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아주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헌씨는 모니터 보니까 작가님들 쪽을 계속 보더라고요 이게 맞는 상황이라서 생방송에 혹시 NG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그 대기실에서 급조된 거라고 육성채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스토리까지 오게 된건지 아 이게 원래는 야야야 챌린지가 다른 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약간 뭐 걷다가 어디 부딪쳐가지고 야야야야 약간 아프다 이거였는데 이제 멤버들이 워낙 약간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바꾸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겸씨하고 준씨하고 한거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촬영 너무 잘하셨더라구요 거기도 네 신기하게도 저희에게 반말을 하실 많은 후배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반말을 해도 돼 선배님들 참여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면 됩니까 야 야 야 푸니엘 보고 한거에요 여러분 음악이랑 너무 신나고 좋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구요 아 손오공챌린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은광씨하고 그죠 맞아요 사실은 푸마씨라서 거꾸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에스쿱스씨가 러브게임 나와서 후배들 좀 잘 피해 다니세요 안무 너무 어렵다고 쉬운 버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은광씨하고 민혁씨가 붙잡혔더라구요 저희가 이게 아 엠사 방송 때 확정이 네 났을거에요 네 네 일요일날 할거라고 해서 그 사이에 좀 봤어요? 틈틈이 보긴 봤는데 저희 스케줄이 컴백주라서 너무 바쁘다보니까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일요일 방송하는 날 새벽 1시 산옥 샵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루종일 새벽 1시부터 연습한거에요 네 계속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은광씨가 사실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더 두 분이 이렇게 또 나와줘야되는 거였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리가 막 밀리면서 은광씨가 앞으로 좀 나와준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게 저희가 촬영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네 네 은광씨가 계속 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자 원래 은광씨도 저랑 같이 새벽부터 계속 연습했어요 대기실에서 근데 이 안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두세군데 틀려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아 그래요 너무 급조로 혼자서 이제 딴거라서 배운 시간도 없었고 그렇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정말 제일 잘했어요 저는 다 봤잖아요 네 네 다른 팀들 하는 것도 정말 잘했습니다 민영씨 특히 정말 칭찬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은광씨가 네 따로 우리가 옷 찍어서 올리자 우리 채널에다가 아 따로 올리자 아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활동 다 끝나고 제대로 돼 끝나고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 둘이 그냥 연습했을 때는 진짜 안 틀렸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네 명이서 또 맞추니까 맞아요 맞아요 동선이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서 아 나중에 기회되면 꼭 한번 올려주세요 세븐틴 분들과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죄 의미로 우리가 따로 제대로 찍어 올리자 라고 은광씨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더라고요 네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무대 위에 떴다 하면 난리가 났죠 텐션 장난 아닌 블록비의 난리나가 2012년 인기곡 4위 차지했습니다 블록비 난리나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민혁의 사랑의 초과를 받아라 뿅뿅 멜로디 심쿵했죠요 심쿵하는 무대를 보여준 AOA가 2012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AOA 심쿵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음악방송하면서 지금까지 이 멤버 때문에 심쿵했다 고마웠거나 좀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멤버 있습니까? 저는 전 멤버한테 허리 부상 때문에 스케줄 몇 개 빠지게도 되고 했는데 다들 너무 계속 괜찮다 괜찮다 그냥 허리 관리 잘해라 이럴 식으로 계속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형들과 멤버들이 없었으면 미국 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갔죠 정말 우리 멜로디와 멤버들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플 때 말 한마디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죠 혹시 민혁씨 생각나는 멤버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심쿵했던 적인데 푸니얼씨 아팠던 거 창섭씨도 아파서 연습에 파로 빠진 적이 있어요 은광씨도 첫 무대를 끝내고 나서 목과 허리가 너무 아프다 너무 하루하루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 친구들이 언제 또 터질지 지금 당장은 공개된 게 푸니얼씨의 부상 악화로 좀 아픈 걸로 되어 있지만 다른 멤버들도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다 창섭씨도 꼼짝을 못했어요 하루 이틀 동안 허리 아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안무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안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은 안무를 다른 분들이 하셔도 아주 왜냐하면 저희 시안자 주신 분들은 너무 멀쩡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요? 저희의 나이와 관리의 문제다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음악방송이 남아있는데 네 그런 순간마다 너무 심쿵하더라고요 아 심장 그러니까 좀 다른 분이로 심쿵이네 아 다른 심쿵 이거는 진짜로 심장이 5인 버전 준비해야 되나? 4인 버전 준비해야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까지 정말 뭐 은광씨나 창섭씨 좀 문제없이 맞아요 잘 마무리 되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하겠습니다 네 정말 심쿵에 또 다른 의미의 심쿵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2년 인기곡 3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온리원 여성 솔로 뮤지션 아시아의 별 보아의 온리원 이 2012년 인기곡 3위 차지했습니다 이건 뭐 안무도 그렇고 너무 명곡이죠 온리원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씨가 MC번을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후배들 하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가 그죠? 오랜만에 선배님하고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오 어땠어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잠깐 그 인터뷰 때만 약간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무대 위에서요 네 그래서 큰 뭔가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지금은 두 명이 와있지만 인원이 한 명 두 명 늘어날수록 더 그 비글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차도 찼고 네 오히려 선배님들도 저희를 버거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날 보아 선배님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기도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만약에 누구든 뭐 성재씨든 창섭씨든 은광씨든 누구라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은 네 제가 이제 기운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죠 이제 아마 은광씨 뭐 성재씨 왔으면은 네 난리 났죠 네 난리 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서 아니 그래서 여기서 봄이 피어나를 최초 공개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 탄생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이 곡의 탄생 어쩌다가 또 만들게 되셨는지 일단 봄이 피어나라는 곡은 저희가 군백기라고 하죠 그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체로 복귀하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긴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나눈다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투비와 멜로디 사이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좀 팬송의 느낌을 많이 담은 곡이고요 그래서 타이틀 후보까지 갔었으나 오 되지 않았던 아 타이틀이 됐으면 우리 민혁씨한테 저작권이 훨씬 더 많이 갔을텐데 아하 그렇죠 마찬가지려나 저에게 봄이 피어나겠죠 아이 그럼요 우리 멜로디들이 지금 멜로디들이 열심히 봄이 피어나 듣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동아씨 하면 또 콘서트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는데 네 작년 연말에 완전체 콘서트 했었잖아요 맞아요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까지 네 창섭씨가 그때 본인 솔로 홍보 때문에 러브게임 나와서 연말에 스케줄을 비워들어왔요 멜로디들한테 대형 스포를 하고 갔습니다 아 진짜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완전체 콘서트가 정말로 열린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많은 비투비의 멜로디들이 스케줄을 비워놨거든요 네 콘서트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4년만에 완전체 콘서트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일단은 그 처음 오프닝 때 문이 쫙 열리면서 장관이잖아요 네 쫙 보이잖아요 반짝반짝반짝 예쁜 푸른 물결이 빛이 나는데 그 함성소리가 진짜로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러지 하고서 옆에 멤버들을 봤는데 다 눈이 글썽글썽해요 이미 네 그래서 다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울컥했다고 아 그 순간에 네 어떻게 다리가 막 후둘둘둘떨 떨리진 않았어요? 마음만 울컥한 거였어요? 아니 너무 행복했어요 기분 너무 좋고 네네 푸니엘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많이 좀 아쉬웠던 콘서트 아킬레스 파열이 됐었는데 8월에 계속 아파 아 근데 이게 허리가 약간 연장선이어서 그렇죠 네 맞아요 몸의 영양을 받았을 거예요 네네45 붙이듯 신고 하면 골반 틀어지고 심해져서 그런데 그때 푼 지 얼마 안 돼서 춤이 좀 과한 곡들은 거의 다 빠져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 그래서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어야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또 감동의 순간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의 순간이었죠. 그러면 올해 혹시 콘서트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은 군대 공백기 이전까지는 매년 1회씩은 항상 콘서트를 했었어서 이제는 그런 큰 이슈가 아니면 최대한 콘서트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아직 잡힌 건 없는데. 그렇죠. 연말까지 우리가 길게 보면 할 수도 있다. 계획은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걸그룹 댄스 할 때 민혁 씨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와 진짜. 정말 그 파란색 그죠? 블루. 와 진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걸그룹에 특화된 분입니다.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무대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비투비의 바람은 멜로디의 행복입니다. 멜로디가 행복하면 비투비도 행복해요. 노래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 비투비가 2012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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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입니다. 나의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곡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거는 진짜 또 타이틀. 강력한 타이틀 후보가 되겠구나. 직감적으로 딱 왔어요 너무 좋다 이번에도 난 타이틀을 못하는 건가? 이번에도 수록곡도 다 지금 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로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되겠는데? 정말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혜씨는 어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 듣자마자 느낌 딱 왔어요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뮤비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뭐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푸니엘씨 금방금방 쉽게 쉽게 갔습니까? 이번 뮤비는 꽤 금방금방 넘어가고 그 민혁씨가 꽃을 입에 몰고 있는데 그 꽃이 나중에 푸니엘씨가 사물함을 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꽃이 그게 그 꽃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같은 꽃이에요? 그렇구나 촬영을 따로 하셨구나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민혁씨가 슬롱으로 걸어가지고 뒤로 아 네네 잔디밭으로 넘어지는 씬이 있던데 맞아요 그거는 몇 번에 촬영하신 거예요? 한 그런 씬을 네다섯 번 촬영을 했는데 그거 무섭잖아요 그 매트 하나 깔고 한 개만 깔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트가 아프지 아프잖아요 온몸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제 겁먹어가지고 몸을 움츠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똑바로 딱 그렇죠 힘을 풀고 갔거든요 근데 그건 좀 더 깔아달라고 하시지 이제 세트에 이게 좀 비쳐져가지고 보여서 보여서 아니 어떻게 푸니엘씨는 그 장면때 옆에 계셨어요? 네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네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근데 떨어지면은 별로 안 아프게 보이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어 이거 생각보다 딱딱하다 이래가지고 그래 어 그래요? 하고 이제 뻑 했는데 어 그대로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허리가 아파 어 형 허리 아픈데요? 그래 그래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엄청 그게 슬로우를 걸어도 짧게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씬입니다 맞아요 많이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엔딩 퍼포먼스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멘트로 막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다음주에도 기대하셔셔셔 만냥 이런 걸로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푸니엘씨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요? 어 저는 안 걸리길 바라고 있어요 아 왜 하셔야죠 아 이번에 그 노래 중간에 스마일하고 V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중간에 귀여웠는데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엔딩감 그거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아 네 그러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너무 Because I know whenever you smile 너무 귀엽거든요 이게 진짜 특이한게 원래 음악방송 엔딩 요정이라고 하죠 그거는 방송국에서 정해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정하는 아 그러면 정해서 알려드려요? 아니요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 네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때 저희가 하면 네 그 하는 사람이 중앙으로 와요 아 네네 엔딩을 내가 오늘 할 사람이 그러면 감독님들이 찍어주십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개 무대가 공개가 되는데 그 중에 세 개가 은광이에요 그렇죠 다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아 리더가 그냥 네 은광이가 한 거고 네 토요일 거는 제가 했잖아요 네 했죠 그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네 네 그날은 저희가 누가 할지 안 정한 거예요 네 네 그냥 아무도 할 생각 없이 그냥 평소처럼 모여서 은광이가 가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은광이가 저한테 마이크를 아 넘겨서 그래서 제가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도 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게 음악 중심 이렇게 한 건데 아 그게 그냥 갑자기 애드립이었네요 그렇게 된 게 이제 본 녹화 때 나갔어요 이제 제대로 그냥 그래 내가 할게 네 이렇게 된 건데 네 네 서로 피하고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은광씨 했고 민혁씨 했으면 창섭씨 하셔야 됐네 이제 성제도 한번 했고 네 남은 멤버들이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제가 그런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 네 아 한 11년 차쯤 되니까 이제는 엔딩 요정을 팀 내에서 정한다는 그렇게 되도록 새로운 방법을 그래서 근데 약간 되게 안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 마지막 야야야야 할 때 아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가운데 그래서 그거 하고 확 빠져요 뒤로 빠져요 맨날 확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엔딩은 과연 누가 마무리를 해줄지 저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관람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누가 당할 것인가 누가 당할 것인가 폭탄 돌리게요 네 거의 2012년 인기고 2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지리거리를 들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지리거리를 봄캐럴의 서막을 알린 노래죠 봄캐럴의 서막을 알린 노래죠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2012년 인기곡 2위 차지했습니다 벚꽃엔딩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교복 입고 으르렁대던 소년들이 정장 입고 절도 있는 춤추는 청년으로 성장했죠 엑소가 2012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랍샷 틀고 있습니다 엑소 카이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서 혼자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비투비도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민혁씨의 집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맞죠 맞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운동기구 더 들어왔나요 아니면 빠진 거 있나요 오히려 좀 빠졌고요 빠졌어요 빠진 거는 왜 빠진 거예요 2kg짜리 덤벨을 저의 라디오에서 애장품으로 내는 바람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빠졌군요 오히려 줄었고요 저는 홈트를 안하고 센터에 가서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최근에는 바빠서 잘 못하긴 하지만 활동 끝나면 다시 할 계획입니다 늘 정말 응원합니다 민혁씨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광고 뒤에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 빌보드 판도를 뒤흔드렸던 싸이의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2012년 인기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자 싸이 강남스타일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두 분의 말춤을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2012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레전드 유닛이 탄생했죠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연이 뭉친 태티서가 2012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트윙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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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티서 트윙클 들으면서 두 분과의 만남 마무리 할텐데요 오늘 저희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나봐요 뒤에가 많이 생략됐네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니 디제이만 하다가 계속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편해요 편해요 괜찮았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행복하네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푸니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도 너무 편했고요 민혁이 형이 좋은 기운 받고 다시 의지하면서 좋은 기운 받고 충전 좀 했었으면 좋겠네요 디제이 너무 잘하니까 푸니엘씨 활동 마무리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민혁씨는 뭐 또 디제이 하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두 분 다음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멜로디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러브게임 공식 인사법인가요? 그럼요 둘 셋 그럼 해야지 멜로디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